주말인 오늘 중북부에는 비가,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나 소나기가 더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폭염이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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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